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대한민국의 공직선거 갖고 있는 치명적 문제, 득표수 조작과 부정선거 문제를 총정리하는 그런 시리즈를 오늘 세 번째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득표수 조작은 과연 은폐할 수 있는가? 이번에 김용빈 선관위 신임 사무총장이 등장하고 나서 탤런트이자 개그맨인 남희석 씨를 동원해 가지고 부정선거 언모론자를 조롱하는 그런 동영상을 이렇게 선관위 유튜브에 올린 걸 보면서 정말 저 양반들이 정신줄을 놓았구나. 그리고 선관위 사무총장이 된 김용민 씨도 본인이 이렇게 진로를 선택하게 되면 본인이 앞으로 어떤 운명에 처하게 될지에 대한 두려움이나 걱정이 전혀 없는 상당히 낭만주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인물이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선관위가 선거 부정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는 다 논쟁이 끝난 거지 않습니까? 왜 끝났는가 하니까 선관위가 남긴 소위 정거물이 태산보다 많기 때문에 신임 김용빈 사무총장이 선관위 직원들과 짝짝꿍이 돼가 지금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대법관들이 도와주고 윤석열 정부도 도와주고 국민의 힘도 도와주니까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주변에 다 도와주니까. 저질러 놓은 똥이 있는데 그 똥이 여러분들 써가지고 악취가 진동하는데 똥을 안 샀다고 세상 이리저리 다니면서 난 똥 안 샀다 똥 안 샀다 그렇게 외치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전략적으로 제가 선관위 사람들에게 제언하는 겁니다. 지금 선관위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냥 조용히 있는 겁니다. 조용히 있더라도 다 협조하지 않습니까? 대법관들도 덮고 국민의힘도 침묵하고 대통령실은 일체 언급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은 입을 다물고 있고 언론들도 적극적으로 침묵하지 않습니까? 주변에 온통 우군이니까 그냥 시간 가면 선관위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 조언하는 겁니다. 내가 기관장이면 일체 언급하지 않고 2020년도 4.15 총선 이후에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한 명도 선거 문제 언급하지 않은 것처럼 철투철미하게 침묵으로 깔아뭉개는 그런 전략으로 선관위가 가는 것이 선관위의 목숨을 부재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건드려봐야 더 상처가 덧나는 거죠. 왜 그런가 하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선관위가 빠져나갈 수 없는 겁니다. 빠져나갈 수 없는 것은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선관위가 만들어서 발표했기 때문에 그 만들어서 발표한 자료가 선관위 홈페이지에도 있을 뿐만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운로드를 받아 그 점검을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똥 안 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도 똥을 싼 겁니다. 똥을 싼는데 똥을 안 싼 걸로 다 대법관도 덮어주고 윤석열 대통령도 덮어주고 용산의 대통령실도 덮어주고 국힘당도 덮어주고 언론도 덮어주니까 얼마나 고맙고 좋은 나라입니까? 세 번째 여러분들 부정선거 총정리 시간에는 공대일리신문에서 여러분들 특집 부정선거 총정리 세 번째 득표수 조작 사실인가 3구 대통령선거 사전 득표 득표수 조작 분석 결과 이런 내용이 이제 나온 겁니다. 선관위가 사전 득표 득표수 조작을 주도한 점이 공직선거 문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에 해당한다. 물론 선관위 사람들은 부인할 것이다. 그러나 과학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적으로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사전 득표 득표수를 조작해 왔다는 것을 정거물과 함께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무속을 중시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과학이든 통계학이든 다 깔아뭉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후기 조선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근대의 신민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과학에 의존하는 겁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다 분석해 보게 되면 모두 다 선관위의 일부 관계자들이 다 득표수를 제조 생산해서 발표한 겁니다. 투표자들이 던진 득표수를 합산해서 발표한 게 아닙니다. 그게 과학이 말하는 바고 통계학이 말하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구리 여러분들 투표 파문이 3구 대통령의 문제가 됐을 때 1군의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3구 대통령 선거가 당연히 조작을 통해서 이재명이 당선되는 것이 확정적이라고 여러분들 선관위 측이 믿었기 때문에 기세 등등할 때죠. 그때 방문한 국회의원들 머리 뒤에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선관위 일부 직원들이 쟤 누구냐 쟤 그냥 날려버려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쟤 누구냐 쟤 그냥 날려버려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쟤 누구냐 쟤 날려버려 날릴 수 있는 기관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본인들이 실토한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은 선관위가 주도해왔다. 제 여러분들 제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과 함께 7구 학번입니다.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60대 초반에 제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입니다. 젊은 날 경제학으로 하기를 했고 제정신이 박힌 사람이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은 선관위가 주도해왔다. 이런 단정적인 표현을 쓰는 것은 정신이 그냥 나갔던지 아니면 감방에 갈 각오를 했던지 아니면 본인이 확실한 과학적 증거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방송 보시다시피 제 얼굴 여러분 보시다시피 제가 과격한 인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에 줄을 대서 한자리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그런 것이 다 덧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정신 정직 정도에 따라서 학자적 양식과 학자적 여러분들 근거에 따라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수는 누가 했다? 북한이 한 것도 아니고 중국 공상당이 한 것도 아니고 과천에 있는 선관위가 했다는 겁니다. 따라 선관위 주도 득표수 조작, 선관위 주도 선거범죄라는 표현은 조금도 과하지 않다. 물론 선관위 사람들은 끝까지 자신들은 그런 불법과 비리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손사래를 칠 것이다. 인간이란 얼굴에 철판을 깔고 거짓과 불법을 일삼을 수 있지만 숫자는 그런 잔깨를 뿌리지 않는다. 선관위 주도 득표수 조작의 중심이란 후보별 득표수라는 선거데이터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조작한 것을 말한다. 선거 관련 숫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숫자에 남은 지울 수 없는 흔적까지 은폐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엊그제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 체제 하에서 남희숙 개그맨이다 탤런트를 동원해 가지고 선거부정 음모론자를 조롱하는 그런 동영상을 올린 걸 보고 이 양반도 정신줄이 한참 그냥 나왔구나. 동갑내기로 참 안 됐다는 생각하는 겁니다. 출세 좋죠. 그러나 그 출세가 급격해 가지고 자기 목을 자를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세상사는 옳은 길에 가능한 수세야 되는 거죠. 언제까지 이런 것을 다 덮고 여러분들 거짓말을 할 겁니까? 그리고 김용빈 씨가 선관위 사무총장이 돼가 어떻게 여러분들 선관위가 저지른 모든 선거부정을 여러분들 은폐하는 얼굴마담이 돼야 될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아마 이런 방송들이 계속 나가고 하니까 이걸 대응해야겠다 이렇게 실무자들이 생각을 했는 모양이죠. 이런 덕표수를 조작한 겁니다. 덕표수를 조작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숨길 수도 없고 도망갈 수 없는 겁니다. 덕표수를 조작했기 때문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이런 덕표수를 조작했기 때문에 착하게 뭡니까? 덕표수의 규칙이 발견되는 겁니다. 덕표수의 규칙이 발견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규칙이 발견되면 무조건 조작입니다. 그럼 그 조작을 누가 했겠습니까? 대한민국 선거 데이터에 유일하게 독점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밖에 없습니다. 북한이 해킹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종로구 선거 데이터의 차이값입니다. 사전 투표 덕표율 빼기 당일 투표 덕표율 차이값입니다. 여러분이 딱 직관적으로 볼 때 뭐가 보입니까? 모든 여러분들 동관의 사전 투표의 윤석열은 마이너스 값입니다. 마이너스 최소 8에서 마이너스 23입니다. 이재명은 플러스 10에서 플러스 23입니다. 어마어마한 크기의 차이값이 나온 겁니다. 왜 이렇게 나왔냐? 윤석열이 얻은 사전 투표 덕표수에서 일정 퍼센트를 도독질해가지고 이재명에게 더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16개의 동천부에서 윤석열의 차이값이 마이너스가 나오고 이재명은 플러스 나온 겁니다. 그러면 딱 이 그림만 보더라도 대법관들이 여러분들 머리들이 다 있는 사람인데 이런 그래프를 그냥 깔아뭉개는 걸 보게 되면 그들의 이익에 따라서 판결을 내린 것이 사실을 보고 판결을 내린 게 아닙니다. 조작을 한 겁니다. 좀 심하게 조작했죠. 그다음에 여러분들 하태경의 지역구가 있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또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좌우대칭이고 17개의 해운대구에서 모두 다 사전투표 득표수 빼기 당일투표 득표수는 윤석열은 마이너스고 이재명은 플러스입니다. 윤석열한 게 표를 훔쳐가지고 이재명에 더해 줬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그래프가 정상적인 투표에서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서울에 비해가지고 좀 조작을 적게 한 거죠. 대구광역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대구광역시 수선구입니다. 조작을 아주 적게 한 거죠.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외외적으로 경북에서 여러분들 관내 사전투표 조작이 없었고 그리고 대구광역시는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조작이 현장에 낮았습니다. 그것이 이재명 폐인에 큰 기여를 한 거죠. 화끈하게 경상북도하고 대구광역시에 조작값 한 25% 35% 올렸으면 이재명이 당선되는 거죠. 이거 보시게 되면 그냥 윤석열은 최소 마이너스 3% 차이값이 최대 마이너스 7% 이재명은 플러스 4% 플러스 8% 똑같지 않은 것은 심상정함께도 빼앗은 표가 포함되기 때문에 똑같지가 않습니다. 제 이야기의 요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 음모론자, 조롱, 유튜브 같은 거 만들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학자를 동원하는 것도 아니고 남희습 개그맨이나 탤런트를 개그맨이나 탤런트가 뭘 알겠습니까? 돈을 얼마를 주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세금 쓰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선관위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총입 다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공병호나 권오용이나 박주연이나 민경욱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냥 제풀에 꺾여서 말 안 할 때까지는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도 이길 수 있잖아요. 대법관들도 사바사바해서 다 봐주고 언론들 다 침묵해 주고 윤석열 대통령 다 침묵해 주고 대통령실 다 침묵해 주고 그리고 여러분들 국힘당 다 침묵해 주고 대한민국의 식자층들, 교수들 다 입 다물어 주지 않습니까? 모든 우호적인 그런 환경이 마련됐는데 왜 상처가 떠나도록 먹니? 부정선거, 음모론자, 여러분들 유튜브 방송까지 만들어서 올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선관위 사람들 부정선거 안 했습니까?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 부정선거 부하 직원들이 전에 안 했습니까? 부정선거를 안 했으면 내가 허위 사실을 공포했으니까 내가 잡혀 들어가서 감방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부정선거 안 했습니까 선관위?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7번 공직선거에서 부정선거 안 했습니까? 덕표수 조작 안 했습니까?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여러분들 사전투표 덕표수를 듬뿍 대주는 정각 자유한국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여러분들 표를 빼앗는 감소 덕표수 정감 작업을 안 했습니까? 대한민국 선관위가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조직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제야 전문가가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조작값도 다 나오지 않습니까? 서울시 종로구에서는 윤석열이 받은 사전투표 덕표수 100장당 30장을 훔치고 해운대구에서는 100장당 15장을 훔치고 대구수성군은 5장을 훔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많이 훔치기 때문에 차이가 그래프가 뚱뚱하고 그다음 중간은 조금 홀쭉하고 대구수성군은 아주 여러분들 늘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 조작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작했기 때문에 선관위가 홍보 영상 만들어 가지고 우리 똥 안 샀습니다. 우리 절대로 똥 산 적이 없습니다. 우리 선거 부정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덕표수 조작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부정선거 안 했습니다. 이렇게 동네방네 외고 다닐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선관위가 싼 똥을 분석해 보니까 이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관계식 조작값을 이용해 가지고 표를 조작한 이동시킨 것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1960년생으로 저와 동갑이고 저와 대학 여러분들 입학 동기죠. 7과학분이니까 잘해야 됩니다. 그냥 선관위의 얼굴마담 하다가는 그냥 갑니다. 세상 앞날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영광스럽고 뭐죠? 자리가 보존해 주는 것 좀 하니까 폼이 나죠. 그러나 자리라는 것이 뭐죠? 뒤집어지고 나면 국민들이라는 것이 그냥 처음에는 가만히 있지만 나중에 들고 일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선관위의 전략을 컨설팅하는 사람 같으면 지금은 그냥 죽은 듯이 가만히 있는 것이 세상이다 이야기죠. 그래서 공병호하고 민경욱이 하고 윤용진하고 박주연이 하고 권호영이 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냥 제풀에 나가 떨어지도록 가만히 있도록 그때까지 참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악하게 됐는지 이렇게 여러분들 도독질을 이렇게 뭡니까? 내놓고 해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세상이 됐으니까 아이들 데리고 앞으로 살 생각을 하게 되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편하겠지만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참 깝깝한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이런 이야기를 조금 더 상세히 알고 싶으면 도독놈들 시리즈 정말 심혈을 갖고 쓴 대한민국 부정성을 해보한 도독놈들 시리즈를 여러분들이 좀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오늘 이번 주 월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제가 선을 보인 신학과 역사학의 큰 깊은 조회를 갖고 있는 김동주 박사가 지필한 세계사에 대한 통사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또 여러분들이 한번 구매하셔서 도전해보시면 크게 얻는 귀한 보습과 같은 지식과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현안 과제들 가운데서도 이제 부정선거 문제 못지않게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것은 4.15 총선 당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고 당시에 현직 대법관이었던 권순일 씨 권순일 전 대법관 1959년 대전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서울법대를 졸업한 인물입니다. 이 권순일 씨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권순일 씨가 긴만배의 로비 의혹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씨에 대한 대법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판결을 받아내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자타가 인정하는 이 권순일 씨 사건 재판글의 의혹에 대한 문제를 한국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제대로 처리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궁금함이 있는 것이죠. 당연히 대법관이 재판글의 의혹에 연료가 됐다 이렇게 하면 제대로 처리하는 것이 정석입니다마는 지금 한국사회가 돌아가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 과연 권순일 사건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긴만배 씨의 집중적인 로비를 받은 거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마 그것은 충분히 그동안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권순일 씨가 모종의 거래에 연료됐을 것이다 이렇게 의심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죠. 최근에는 제가 이런 설문조사를 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글의 의혹이 제기될 때 해보게 되면 거의 95% 98% 이런 분들이 권순일 대법관이 이재명의 선거법 그런 무죄 판결에 상당한 역할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것이죠. 오늘 보니까 권순일 씨가 또 빠지지 않은 그런 사건이 하나 나왔습니다. 비교적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허심탄회하게 검찰 수사에 응하고 있는 인물이 유동규 씨죠. 많은 부분을 내려놓고 나면 사실을 이렇게 이실직구하지 않습니까. 머리 쓰지 않고 유동규 씨의 담백한 정언에서도 빠짐없이 이제 권순일 씨가 등장하는데 그 내용이 상당히 흥미롭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대장동 일당이 천억을 받기로 했는데 천억을 유동규 씨 그다음에 이재명 씨 주변 인물들이 천억을 받기로 했는데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협력을 했던 6명의 사람들에게 1인당 50억 원을 주면 6명이면 300억 원이니까 천억에서 300억 원을 빼고 나면 700억 원을 그냥 자기들이 받기로 했다.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것은 이런 결정이 대법원에서 이재명 무죄라는 그런 판결이 권순일 씨의 도움으로 확정된 이후에 천억을 받지 않고 700억 원을 받기로 했다. 300억 원은 50억 클럽에 제공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을 이제 법정에서 검찰의 그런 질문에 대한 유동규 씨가 답변을 한 겁니다. 아주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유동규 씨의 이야기 가운데 특별히 주목하게 되는 것은 천억을 받기로 했다가 700억 원으로 이렇게 낮추게 된 300억 원을 50억 클럽에 속하는 6명에게 제공하기로 했고 그런 결정이 내려진 것이 대법원에 의한 재판거래 의혹의 대상이 됐던 권순일 씨가 주도한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그런 무죄 판결 이후에 바로 결정됐다. 이런 내용이 이제 법정에서 나온 겁니다. 유동규 50억 클럽 6명은 이재명 소송과 언론 대응을 도왔던 사람들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이제 50억 클럽에 권순일 박영수 곽상도 이런 사람들이 포함이 됐는데 그 내용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은 검찰이 이렇게 묻습니다. 김만배가 2020년도 성남의 한 노래방에서 이재명의 소송을 도와준 인사들이라면서 이른바 50억 클럽에 보답해야 한다고 했느냐 이렇게 검찰이 묻자 유동규 씨가 그렇다 이렇게 답합니다. 그리고 유동규 씨에 따르면 김 씨에게서 당초 대장동 사업 지분의 24.5%인 천억을 받기로 약정했다가 50억 클럽의 몫으로 6명 50억 300억을 공제한 뒤에 700억을 받기로 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린 그 시점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유동규 씨의 정언이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 한성한 2020년 7월 이후에 천억이 300억을 제외한 700억으로 확정됐다. 권순일 씨가 재판글의 의혹이 지금 의혹이 확정된 게 아니니까 재판글의 의혹의 대상이 되는 권순일 씨가 힘을 써가지고 대법원에서 이재명의 선거법 여러분들 위반 사건에 대한 파기 한성 결정이 내려서 이재명의 정치적 생명에 부활하고 2022년 또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는 결정적인 그런 기여가 결정되고 난 그 이후에 바로 천억에서 700억을 받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순일 씨에게 그런 결정을 내린 데 대한 보답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확정이 된 거죠. 보통 시민들도 재판글의 의혹이 없었다고 생각 안 할 겁니다. 맨입을 해 주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김만배 씨가 8번인가 9번의 그런 권순일 씨 대법관 씨를 방문한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한 독자가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안 해요. 당시 판결을 뒤집었던 대법관들에 대하여도 철저한 수사를 해서 처벌해야 됩니다. 대법관은 처벌받을 수 있는 절대 신들입니까 대장동 일당 등 가운데 그래도 유동규 씨가 솔직하고 인간적입니다. 애초에 본인도 스스로 얘기했듯이 자기가 지은 죄값이만 딱 받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미루고 떠넘기고 하지 않는 사람이 유동규 씨 같습니다. 간단한 여러분들 독자들의 댓글이지만 찬성이 929명 871명 반대가 5명 4명 정도니까 압도적인 다수가 권순일 씨의 재판글의 의혹이란 부분을 주목해서 보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사회가 권순일 씨의 재판글의 의혹을 맹맹백백하게 밝혀가지고 만일 재판글의 한 것이 확정되는 확정적 사실로 판결이 되게 되면 권순일 씨를 그냥 감방으로 집어넣을 수 있겠습니까 개인적인 사적인 그런 감정이라는 것은 전혀 없고 대법관이 재판글의 의혹에 연료가 됐다 이것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하게 부끄러운 일이고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어떻든 많은 사람들이 깊은 관심을 갖고 윤석열 정부하에서 검찰이 과연 권순일 씨에게 대해서 만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그런 원칙을 제대로 이렇게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 문제가 갖고 있는 사안의 중요성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재판글의 의혹이 의혹이면 의혹이라고 그냥 마치고 의혹이 아니고 확정적 사실이다 그렇게 하게 되면 반드시 권순일 전 대법관이자 4.15 총선 당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권순일 씨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기 전에 최근에 광고를 시작한 김동주 교수 26년에 그런 신학과 역사학을 전목한 한국인이 쓴 보기 드문 세계사에 대한 그런 통사 기독교로 부른 세계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책은 조금 두터운 감이 있습니다마는 정말 한 번 정도 도전해 볼 만큼 귀한 책이고 여러분들의 시간을 투자한 그런 투자에 대해서 충분하게 투자 수익을 보장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잘 쓴 책입니다. 기독교로 부른 세계 역사 제가 적극적으로 여러분에게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우리가 공적기관을 세금을 갖고 이렇게 주지 않은 데는 공적기관마다 존립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선거관리비원회는 선거관리를 중립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목표를 갖고 수립된 기관이고 대법원은 최종적인 법원의 어떤 기구로서 정의를 수호하는 그런 책임을 맡은 것이 대법원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보도에서 나온 좀 특이한 사건은 기술직과 관련해서 기술 관련된 각종 자격증을 주관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는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관에서 시험 이제 자격시험을 치른 사람들의 수백 명의 여러분들 그 답안지를 채점도 하지 않고 그냥 폐기해버린 그런 사건을 보면서 그냥 실수다 이렇게 웃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근래 이제 우리 사회의 공적기관들이 참 너무 많이 기강도 여러분들 허물어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기관이 존립하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소임이나 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보면서 참 나사가 사회가 참 많이 풀렸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이 사건을 보고 한 분은 시험관리를 이렇게 할 정도 되면 이 부정청탁 합격은 없었는지 참 걱정스럽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보시게 되면 한 분이 시험관리를 국가가 관리하는 기술직 여러분들 그런 시험관리를 저 정도로 하면 부정청탁 합격도 많았겠네요. 이렇게 단정적인 표현은 아니고 이런 의심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수백 명의 여러분들 그런 답안지를 채점도 하지 않고 그냥 다 폐기해버렸으면 파쇄를 해버렸네요. 그것이 실수인지 고의성인지를 철저히 가려내야 되고 그것으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 혜택을 본 사람을 가려내야 됩니다. 참 여러분들 웃어야 될지 우려야 될지 화를 내야 될지 기가 차지 않습니까? 한 해 돼도 아니고 수십 년간 각종 자격증과 관련해서 기술 자격증과 관련해서 시험을 한두 번 해본 것도 아닌데 그럼 그 시험을 여러분 준비해 가지고 시험을 응시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이야기죠. 이것도 이제 자체 조사로 밝혀진 것이 아니고 노동부가 감사례가 밝혀냈네요. 산업인력공단 채점을 하지 않은 국가시험 답안지 분실 7건 추가 적발 이게 발각된 것이 7건이니까 훨씬 더 많지 않겠습니까? 지난 4월에 실시된 산업기사시험에서 응시시행 613명의 답안지를 채점도 하지 않은 채 파쇄부린 산업인력공단이 과거에도 최소 7차례의 답안지 누락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신줄을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사회가 참 많이 이렇게 기간 같은 것이 물론 많이 무너졌다. 그런 생각을 아마 여러분도 하시게 될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런 일이 있죠. 정기기사 산업기사 제1의 실기시험에서 613명의 답안지를 채점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파쇄해서 그냥 버리고 있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감사 결과 답안지 관리와 관련한 규정을 다수 위반한 사실도 확인됐다. 한 번이 아니고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2020년 이후에 최소 7차례의 답안지 인수인계 누락사고가 있었던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어쨌든 상급기관인 고용노동부가 이 사건을 발견을 해냈는데 참 이것이 이제 산업인력공단 만의 문제가 아니고 법이 정한 대로 모든 것을 제대로 이렇게 수행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수행하지 못했을 때는 처벌을 받고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야 되지만 뭐 선거 부정을 여러분 밥 먹듯이 치르더라도 수사 한 번 받지 않고 관련자 가운데 단 한 명도 여러분들 법적으로 책임을 지는 일이 없는 그런 사회니까 그게 이제 상급질수 위에 상위질수가 그 정도니까 하위질수도 이렇게 많이 이제 헝클어진 거죠. 그래서 이번 사건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나라가 이렇게 흘러가서 되겠습니까 제가 일부분들은 지나치게 선거 문제에 대해서 많은 그런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다 그렇게 보시는 분도 계시지만 제가 보는 것은 한 사회에서 상류에 해당하는 선거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그 하위에 있는 모든 질서들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선거질서를 바로잡는 일이 국가의 기강을 세우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많은 시간을 이렇게 할애하는 것이죠. 책임 이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책임. 책임을 진다는 것.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난 1월부터 6월 사이에 6개월 사이에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서 2023년 또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부정선거를 해보하는 시리즈를 지금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5건을 이렇게 완강을 했습니다. 공직선거를 그냥 아주 뭐 낱낱이 그냥 까발린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책이 좀 널리 확산돼서 더 많은 국민들이 참정권이 어떻게 지금 훼손되고 있고 특별한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앞으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어처구니없는 일이 계속돼서 국민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인가를 더 많은 국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이 책이 보급되는데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검찰과 경찰이 하는 일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나쁜 놈들을 잡아내는 거지 않습니까 검찰과 경찰은 다른 그런 공직기관에 비해가지고 상당히 이제 경무에 시달리는 그런 경향이 강하고 또 필사적으로 나쁜 일을 저지른 사람들은 피하기 위해 가지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꼼짝달싹할 수 없게끔 정거물을 가지고 기소하고 구속하고 이런 부분들이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여러 사건들 가운데서 또 정치적인 그런 역량력이 가미된 대형사건인 경우에는 검찰수사나 경찰수사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무진장 고생을 하게 되죠 경찰과 검찰이 참 많이 비난을 받기도 하지만 그 수사관들의 입장에 생각해보게 되면 참 고된 직장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쁜 놈들이 얼마나 악질적이겠습니까 정거를 인멸하고 은폐하고 거짓말을 하고 위정을 하고 별짓을 다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재명과 관련된 사건들 추진되는 걸 보면 혀를 내두를 정도도 않습니까 오늘 이렇게 보니까 이재명 씨가 좀 또 특별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참 나쁜 놈들을 잡아들이는 일이 어려운 일인데 이번에 정말 검찰이 정거물과 관련해서 말루 홈런을 때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정거물들을 어떻게 확보했는지 지금 이제 사안이 이렇게 복잡하게 돌아가니까 이재명 씨 입장에서는 마지막 그런 카드를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니고 당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내 몰래 방북을 추진했다 그래서 김성태하고 사바사바해가지고 300만 분을 북한 측에게 제공했다 뭐 이렇게 이제 또 거짓말하는 거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나 몰래 독단적으로 대북사업 등을 추진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마지막 카드에 해당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번 사건을 넘어서게 되면 여전히 사람은 또 확신과 희망이 있어 사니까 이재명 씨 입장에서야 그런 검찰 기소권을 넘어서 공청권을 본인이 이렇게 행사할 수가 있으면 2024년 또 4월 10일 총선도 좀 주물으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7번 주물러 왔는데 뭐 다시 주물러지 않을 보장이 있습니까 지금 김용민 선관위 신인 사무총장 하는 그런 행보를 보게 되면 완전히 얼굴마담 역할을 알기에 적합한 그런 행보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공직자가 최자리 임명되고 난 다음에 100일간 정도의 행보를 보게 되면 점쟁이가 아니더라도 앞으로 어떻게 할지가 거의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김용빈 사무총장 여러분 하는 걸 보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사람들도 참 주변에 많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판사 출신을 또 집어넣어 가지고 엉망진창으로 만드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한탄이 원망이 절로 나오는 거죠 애시당쳐주는 김용빈이라는 판사 출신을 임명할 때 물 건너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물 건너간 것은 국민들에게도 불행이지만 국민의 힘에도 불행이고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에도 엄청나게 불행이지 않습니까 2024년도 4월 10일 총선이 공정선거가 되겠습니까 미래일이기 때문에 제가 예단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싹수가 노랗다는 이야기죠 그때까지 개개가지고 더불당이 뭐죠 윤정부가 꼼짝 달싹 할 수 없 정도로 총선결과를 만들어내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헛수압이 정부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시나리오가 다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이화영 씨가 또 말을 바꿨지 않습니까 한 번은 이재명 씨에게 보고를 했다 이재명 방북과 관련해서 그런데 이제 또 중간에 마음이 바뀌어 가지고 뭐지 이렇게 이제 보니까 합의가 된 모양이죠 네가 다 책임지고 들어가라 이렇게 아마 그동안 또 여러 가지 그런 작업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용케도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네요 술자리에서 오고 가는 자리 김성태 아마 이 사람이 이제 북한에서 내려온 이 사람이 이제 안부수 김성태 쌍방울그룹 이화영 이제 북한에서 내려온 송명철인가 그거 어떻게 여러분들 찍었는지 이 술자리 자리에 영상을 확보를 했네요 검찰이 아주 중요한 증거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 검찰이 경기도와 쌍방울그룹의 컨소시엄 증거 영상을 제출했네요 어떻게 확보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중앙일과 손을 분명히 꺼내요 이 사진과 영상물은 검찰이 아닌 취재원으로부터 직접 입수를 했습니다 검찰이 제공한 것이 아니다 영상에는 만찬장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폭탄주를 제조하는 송명철 조선아태의 부실장에게 뭐 하는 이야기가 잘 나와 있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은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한번 만들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은 정거를 제출하면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2019년 1월 17일 이 행사에 참석한 사실이 없다고 그동안 주장했고 오늘 제출한 외국한 거래법 사건 관련 추가 두 개 동영상은 김성태의 진술이 부합하고 이화영의 기존 진술이 완전히 허위였다는 것을 직접 입증하는 자료입니다 이화영이 협약식에 적극 참여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대통령 만들자는 내용이 공공연이 회자됐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장면으로 경기도가 이 사건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충분히 입증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동영상이 공개가 됐네요 폭탄주 제조자가 북한에서 내는 송명철이고 이화영 김성태 안부수 좋았던 시절이죠 결정적인 증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쁜 짓을 저지른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빠져나가기 위해서 온갖 거짓 협잡 조작 이런 짓을 하는데 이것을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증거물을 취합해가지고 법정에서 판결을 받아내려고 하는 검찰에 참 눈물 나는 노력이네요 이런 결정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씨가 감방으로 들어가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 여전히 회의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워낙 세상이 시대가 하도 수상하기 때문에 어떤 증거물을 들이내더라도 뭐죠 재판부에서는 유죄를 찾아낼 수가 없습니까 선금무효소송이 진행되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참 낙담하는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증거물은 전혀 불필요한 겁니다 그냥 판사들이 정치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게 되면 그러면 빠져나갈 수 있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가끔은 나라가 참 어떻게 이런 나라가 되어버렸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번에 검찰이 확보한 증거물은 정말 제가 볼 때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증거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사건이 질질 끌기 때문에 이재명 사건이 좀 빨리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더불어민주당 측 사람들의 입장은 전혀 다른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끌어가지고 2024년 또 4월 10일 총선까지 끌어서 2024년 4월 10일 총선 결과만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으면 그러면 이것은 그냥 이재명 관련된 사건은 정치적 사건으로 다 묻어버릴 수가 있다 그럼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다시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 모든 배경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선거를 장악하고 있습니까 그 선거를 장악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를 좀 제대로 개혁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기대감을 가졌던 사람들은 지금 김용민씨가 들어와가지고 하고 있는 그런 행보를 보게 되면 계획은 커녕 선관위의 노회한 인물들의 그냥 얼굴마다 마다가 마치겠다 본인이 얼굴마다 마다가 마치는 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게 국가의 진로나 윤석열 정부의 성공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겠죠 악영향을 어쨌든 이 문제를 우리가 관심있게 지켜보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이번 주 월요일부터 광고가 시작된 김동주 박사의 정말 대작 한국 한국 사람이 쓴 반듯한 세계관과 역사관을 가진 한국의 지식인이 쓴 세계역사에 대한 통사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 크리스찬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게 되면 성설을 하고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를 잘 이렇게 비교 대조하게 되면 신앙의 깊이를 훨씬 더 이렇게 깊게 하고 신앙의 기반을 또 반숙에 올리는데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일반인들은 이 책을 통해가지고 현재 한국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참 대한민국이라는 그런 국가가 1945년도에 해방을 맞이한 다음에 좌우의 격렬한 그런 대립을 뚫고 가까스로 한반도의 절반 정도만이라도 자유민주공화국이 설립됐지 않습니까 지금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한국의 큰 현대사를 읽다 보게 되면 대한민국이 이런 체제로 등장하게 된 것만 하더라도 기적이란 용어로서 표현하기 힘들 정도의 그런 대역사였고 신앙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대한민국의 수립 자체가 불가능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귀하게 탄생한 국가를 무너뜨리지 못해가지고 역주행시키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안달복달하는 그런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들의 참 탐욕과 그들의 무지함과 이런 부분에 대한 한탄을 할 때가 참 많은 것이죠 현재 더불어민주당 측은 어제 김기현 후보가 2018년도 울산시장선거에 청와대 개입권에 대한 검찰 구형을 보고 선거공작에 뿌리깊은 DNA를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라는 그런 표현을 사랑했지만 그것은 김기현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상당히 이제 부드럽게 말씀하신 것이고 선거공작에 뿌리깊은 유전자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바로 소위 득표수 조작과 부정선거에 뿌리깊은 유전자를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고 현재 더불어민주당 내에 젊은 분들도 계시지만 결국은 선거부정이라든지 부정선거를 주도한 그 세력들은 586 운동권 출신들이 큰 핵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 586 운동권 세력들이 결국은 이 귀하고 이 좋은 나라의 체제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는 선거까지 도독질을 하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는 것이고 더욱더 참 안타깝고 더욱더 실망스러운 것은 선거부정이라는 것이 한 번도 아니고 일곱 번 발생했습니다 불구하고 그것을 이제 묵인하고 은폐하고 외면하고 이런 대열에 대한민국의 대다수의 지도층들이 이렇게 동참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은 참 걱정뿐만 아니고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타락할 수 있는가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악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런가 하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나이를 먹게 되고 그냥 살다가 다 떠나지 않습니까 산천은 의관대 인근은 간대 없고 옛날 시조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후손들이 살아야 되는데 그 후손들에게 정말 해서 안 되는 일이 부정선거가 일상화되고 관행화된 나라를 만들어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586 운동권이 갖고 있는 그런 정신세계를 이해하는 것은 같은 시대에 살면서 스스로가 운동권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 사람들이 저래서 그렇게 악한 짓들 하구나 한 2-3일 전에 조선일보에 실렸던 대한년대 대표로 있는 민경우 아주 젊은 날에 운동권 출신으로서 크게 활동했던 인물의 이야기를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오늘은 본인이 기고를 중앙일보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86 586 운동권들의 뿌리 깊은 노골적인 반국가 성향 이 부분을 민경우 씨가 스스로가 586 운동권의 주도세력으로 활동하면서 갖게 된 생각을 피력을 했네요 운동권의 은폐된 반국가 성향 반미가 안 먹히자 반일로 오해하다 민경우 씨도 그렇게 솔직하지 않은 거죠 반일이나 반일 문제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586 운동권들이 주도해서 벌린 바로 선거 부정이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과 선거관리비위원회가 야합해가지고 일곱 번의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다 조작한 거지 않습니까 이 반국가 성향 반미 반미 반일하고는 그러니까 민경우 씨도 다 솔직하지 않은 겁니다 어떻게 하면 사회가 이렇게 비급한 사회가 됐을까 이런 생각을 참 하게 되는 거죠 매일매일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그런 일을 전하는 주요 언론들의 보도를 보면서 어쩌면 이 사회가 이렇게 비급하고 이렇게 참 어처구니없는 사회가 됐을까 참 세상이 정말 악한 세상이 됐구나 그런 생각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뷰보다는 그를 기구한다는 것은 좀 정리된 생각을 올리는 것이니까 민경우 대한년대 상임 대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를 한번 여러분들 한번 더 살펴보니까 80년대 학생들은 혁명을 지향했다 그들은 정치인이 되고 교수가 되고 종교인으로 성장했지만 그들의 무의식 속에는 80년대 나를 통째로 뒤엎고자 하는 위험한 사조가 그 위험한 사조를 21세기에 들어서 직접적으로 구현한 것이 바로 선거부정을 저지른 겁니다 누구도 대한민국의 식자층에서 이 문제를 솔직 단백하게 드러내고 지적하지 않지만 이것이 우리 세대의 노후뿐만 아니고 아이들 세대의 삶에도 너무나 치명적인 악역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민경우 씨가 이야기하는 이 소위 586 운동권 세력들이 갖고 있는 정신적 배경 80년대 젊은 날 혁명을 지향했던 것처럼 나이가 먹은 지금도 나라를 통째로 뒤엎고자 하는 위험한 사조가 흐르고 있다 그중에 가장 확실한 방법이 민주주의에서 바로 선거를 부정직하게 저지르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대한민국 국민들이 착하게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 밑에 반일이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체제를 뒤엎는 겁니다 반국가적 성향과 문화의 잔재는 586 운동권들의 머릿속에 유죄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질기게 살아남아 현실정치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딴 사람이 하면 그런가라고 의심해 배울 수 있는데 586 운동권들의 정신세계를 그 언언구보다도 잘 이해할 수 있는 586 운동권 자신의 입장에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세월이 흐르고 나이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머릿속에 그런 체제를 뒤엎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민경우 대한년대 대표의 주장인 겁니다 더 위험한 것은 80년대 90년대 급진주의적 전성기에 태동한 반국가적 유산들이 여전히 중년 세대를 중심으로 한 경강공학에 형성돼 있고 반국가 세력을 정치조직적 수준에서 압약하는 간첩세력으로 한정하는 것은 상황을 너무 안일하게 보는 것이다 제가 압축해서 말씀드리다시피 대한민국 체제를 장악하는 마지막 단계가 선거부정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의 성공했습니다 정말 운 좋게 윤석열 후보가 240만 표 이상이 이러면 될 득표수 사전투표 득표 조작에도 불구하고 정말 기사회생이라는 표현에 글맞게 살아남아서 그나마 어느 정도 중지를 시킬 수 있었지만 이재명이 이러면 당선됐으면 그걸로 대한민국은 그냥 그 길로 갔을 겁니다 더 이상 선거를 통해 가지고 정치권력을 교체하는 일이 불가능했을 겁니다 이런 거를 한두 가지 이런 정보라도 여러분들 중요한데 젊은 날 정말 운동권 출신으로서 어느 누구에게도 이런 뒤지지 않을 정도로 격렬하게 열정적으로 활동했던 민경우 대한년대 상임대표의 기고문을 통해서 586 운동권 출신들은 여전히 체제를 띄웁는 부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그 일을 꿈꾸고 있다 이런 거를 보면서 마지막 작품이 뭐죠 그들의 마지막 수단과 방법이 바로 선거를 장악하는 것이다 뭐 다 장악된 거죠 왜 장악됐느냐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나서도 치료진 두 번의 공직선거에서 다 조작을 성공시켰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으니까 제가 이런 주장을 펼치고 목소리를 높인다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가능성이 있으면 이 시대를 사는 사람으로서 정말 양심을 가진 그런 인간으로서는 자신이 익히 알고 본인이 목도한 그런 진실과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한년대의 상임 대표로 있는 민경우 씨조차도 586운동권들의 활용 정점에 해당하는 소위 선거부정 문제는 일체 언급을 안 하는 거죠 언급을 해야 그 문제가 공론화 되고 그 문제가 공론화 돼야 해결될 수가 있을 건데 아예 깔아뭉겨 넘어가니까 이번에 김용빈 선관위 신임 사무총장이 깔아뭉겨 넘어가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자식들이 다 있을 건데 어떻게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들 사는지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인 거죠 여러분들에게 많이 읽히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이 뭐가지고 지난 상반기에 나왔던 도둑놈들 일권부터 오건 대한민국의 부정성글을 이처럼 처절하게 해부한 책이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좀 여유가 있으시면 이 책을 전권을 다 구입하셔가지고 직접 읽어보시고 그리고 주변에 많이 확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지키는 것은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고 소중하게 얘기하는 후손들의 미래와 모든 것을 지키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그런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제 자신이 작가로서 한 100여 건 정도의 책을 썼지만 정말 대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천쪽 분량의 굉장히 긴 책이지만 중간중간에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경쾌한 스텝을 밟는 것처럼 그렇게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입니다 현대 문명은 기독교와 떨어져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현대 서구 문명은 기독교라는 큰 그런 털 위에 서게 되는데 우리가 과거의 그런 역사를 왜 특히 세계사를 왜 배워야 되는가 이런 궁금함을 가지신 분들은 아마 역사라는 것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사례를 제공하기 때문에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미래와 관련된 그런 지혜와 통찰력을 제공하는 데 아주 탁월한 것이 바로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서점에 선을 보이고 있는 많은 그런 역사책들과 달리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를 보는 세계역사는 가장 중요한 점이 기독교라는 관점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사를 보지만 더더욱 독자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반듯한 세계관 반듯한 세계사를 바라고 하는 관점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대단히 유익한 그런 역사적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말 찾아보기 힘든 그런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를 보는 세계사를 강력하게 추천하는 것은 일단 대한민국에서는 1천여만 명에 달하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주로 이제 성경과 함께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책을 함께 읽으실 수 있으면 자신의 신앙의 심도를 더욱더 깊게 하고 신앙에 대한 정체성을 확고히 다지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것이 참 중요한데 영상의 시대가 대세가 되면서 점점 사람들이 생각하는 힘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대의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그런 책이 바로 김박사가 쓴 기독교로 보는 세계사입니다 세계사입니다